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범주해운이 다음 달 중순께 동남아 해운시장에 진출합니다. 범주해운은 남성해운과 체결한 공동운항선사협약을 통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동남아 지역을 잇는 해상항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사는 남성해운이 현재 서비스 중인 한국과 태국, 방콕, 램차방, 베트남, 호찌민을 잇는 노선과 한국과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하는 노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서비스는 남성해운과 천경해운이 1900T6급 컨테이너선 세척을 공동운항하는 한국, 베트남, 태국 항로입니다. 범주해운의 첫 서비스는 다음 달 14일 부산항을 출항하는 스타쉽 우루사오입니다. 이 선사는 동남아 항로 사선 투입을 목표로 빠르면 이달 말 1800T6급 방콕 막스 선박을 대선조선에 신조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과 3월 현대미포 조선에서 완공하는 1000T6급 컨테이너선은 하이퐁 항로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